묵상 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외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단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강단을 통해 매주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역사여주 없어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송도님들에게 성려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 전 어머니의 폐암 소식을 듣고 지난주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고도 폐에 구멍이 생기셔서 몸 안에 그리고 목 위에 얼굴에도 이렇게 기포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식도 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안 하게 되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럼 어머니를 보고 있을 때 정말로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의 폐에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쉬는 것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깨닫는 시간과 동시에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과 함께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세 번이나 겪는 암 소식에도 괜찮아졌겠지 했는데 이것은 들을 때마다 적응 안 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때로는 일어날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 불신앙이 엄습해 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잠깐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지기도 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불면증이 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생전 모르시던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암심이 되던지요.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축복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렇죠. 주님 나를 위한 말씀이네요 하고 말씀을 받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전지요. 또한 차분해지던지요. 평안해지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나의 모습.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얻지 못하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던 몇 주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분들과 줌을 통해 만나게 되면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었고 강단 메시지를 매주 매일 묵상하게 되었고 포럼하게 되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되는 축복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도 느끼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어김없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매우 인한 매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되어 새 원단의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로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더욱더 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집중되는 시간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즐거운 신앙생활하는 여용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이 올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하는 강원도 해돋이 명소나 한강다리에 몰려있다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를 본다라는 건 나쁜 것 아니지요.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 해를 본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해를 향해 소원을 비는 일은 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떠오르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에다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리나 타로 같은 귀신 문화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TV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있다라는 걸 확신하시는 영원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역사한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질 때 항상 드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상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오히려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말씀 속에 있게 하셨고 스무 살 때부터 신학교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내 생각 내 수준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송구영신 때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10편, 37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들을 깨달은 10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가 시들 것 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교만화해져서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버득버득 갈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비웃으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피판자들을 엎드려트리고 행위가 정직한다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악인들의 칼이 오히려 악인들의 양심을 찌르고 악인들의 활은 부러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의인들을 붙잡을 것이며 악인들은 팔이 부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보호받는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계시죠. 하지만 어떤 불신자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정지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라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불신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이 구절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에게 왜 알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부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은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전하지 않냐 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어쩌면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질, 성공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울을 보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그것마저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갑없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6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며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눈물이 펑펑 나오는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광주에서 WRC가 할 때 그 WRC가 진행되어질 때 광주에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좌석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맨 뒷줄에서 앞에 볼 때에는 사람이 면봉 꼭대기만 하게 이렇게 보이던 그때였습니다. 맨 뒤에 좌석이 배정되어서 정말로 자리가 안 좋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그때에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이 찬양이 나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펑펑 흐르던지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서도 혼자서 이제 방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말씀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영상을 틀어줬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못쓰게 되는 그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어린 랩런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던지요. 어이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예원교회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막 콧물도 흐르고 그랬는데 줌이 켜져 있으니까 왔다 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혼자서 이렇게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고 나에게 심겨져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말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0편 말씀 1번에서 37절을 읽었을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낳다대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고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내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기대하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2021년에 제가 붙잡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번 연도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을 더 만나기 어려운 이 때에 그럴수록 시달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고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가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란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언약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나의 입을 열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고요.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할 때에 떠올려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